안녕하십니까. 둔산농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자소서 컨설팅 항상 하는데요. 전공적합성 고민을 하죠. 아이들이. 왜 고민을 하냐면 꿈이 명확하게 결정되고 쭈루룩 해온 아이들도 있지만 없다가 정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나름 생활을 했는데 이 과를 결정하는 게 성적이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뀐다고 지장이 크냐?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면 실제적으로 일관되게 일찍부터 준비하고 준비를 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밑에 있는 대학에서 밑에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대학에서 전공적합성을 꼭 그 활동을 다 했다고 엄청난 메리트가 있느냐? 조금 메리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전공적합성을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진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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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공을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게 논리적으로 한가? 그리고 있을 법 한가?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거든요. 진정성으로 진정성 안에는 그 행동을 진짜 했는가? 그 행동에서 그 아이가 그걸 느끼는 것이 당연한가? 그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그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아이가 실제적으로 했을 것 같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현재 고3이신데 화이팅 하시고요. 얼마 안 남았죠? 1, 2학년 때 역사를 가르치고서 역사 교육과, 사학과를 꿈꿔와도 계속 이걸 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고2말부터 한정학과로 꿈을 바꿨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있으면 그 계기를 써주는 거죠. 동기. 그런데 이제 삶이 그렇습니다. 뚜렷한 계기가 있느냐? 그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그래서 이걸 했구나라고 거꾸로 깨달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꿈이 바뀌었다. 행정학과로 관련된 활동이 없다. 대부분 활동은 역사활동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역사를 했는데 행정학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역사같이 폭넓은 과목은. 역사를 보다 보면 이 관료주의제, 관료제, 행정. 행정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행정가가, 실화가, 행정가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렇게 행정과를 포괄할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모든 학과목, 모든 학과목에는 그 학과목의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실제적으로 역사를 배우는데 이 역사 속에서 행정의 역사를 찝어서 한두 가지 활동을 하면 훌륭하게 사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동미가 사실 크게 없죠. 보통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정적 직업 그러면 이 사학보다 사학보다 내가 행정학과는 했을 때 더 역사에서 배웠던 내 생각들 역사에서 배웠던 생각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고 더 할 내용들이 뚜렷해진다고 하면 역사학과에서 행정학과에서 직업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필하면 되거든요. 자, 역사를 행정과 연결시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로로 그렇다면 역사를 할 때 대쓰는 행정가들, 신하들 이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현재로 적용시켜서 현재에 있는 직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역사 배울만 했고 당연히 이거 가치가 있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 더 삶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점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좁혀가는 것이 된 겁니다. 자, 동아리에서 자소서 개요 짜죠. 생기부를 토대로 쓰죠. 그러니까 써놓고 고3인데 한 두 가지의 느낌 근거 예를 들어서 고1 때 역사하고 고2 때 역사했는데 고3 때 그 역사의 행정가로 좁혀서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나 이런 것만 기록만 생기부에 고3 때 넣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일관성이 없다 할 수 없죠. 일관성 없는 게 아니죠. 자, 복수 전공 안 해도 됩니다. 써놓고 안 해도 되고 행정학과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만 이제 행정학과에서 배울 것이 뭐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행정가나 어떤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모습 직업으로서의 상 인생으로서 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면접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역사를 배우면서 소소한 것들, 역사 속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들이 나중에 내가 행정이란 쪽으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되었다라고 구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구성의 문제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자소서를 쓸러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학생들은 그 활동에서 자, 보십시다. 어떤 한 학생도 상담했지만 유기견을 돌보는 학생을 유기견을 돌보는 학생을 하나의 행동이지만 동아리가 유기견 동아리입니다. 정강적합성에서 을대 아이들은 아픔을 보겠지만 경제학과 애들은 이 유기견이 반려견 시장이 엄청 크다. 그 다음에 음악, 미술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유기견 패션샵, 캐릭터샵 자, 그 다음에 유기견 역사를 하면 동물과 인권의 역사 동물 역사에 대해서 동물과 인권에서 법학도 되네요. 이렇게 굉장히 아니면 유기견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시각으로 내가 이걸 봤다 이걸 봤다 이면을 봤다 라고 하면 이 시각이 이 시각 자체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식에서 내가 이 시각을 얻었고 이 시각을 확정짓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어떤 걸 보고 그걸 도움이 됐는지를 기록하고 설득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자소서에 있는 것들을 주로 보면 만약에 이과를 한다면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과를 간다면 다른 과를 간다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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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더 주목해서 더 주목해서 초점을 두고 써야 되는 것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드러납니다. 굉장히 상위권 학교 가는 학생들이 활동이 많은데 그 활동을 다 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손가락으로 저쪽 다를 가르치면 이 다를 보지 이 손가락을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내가 지침할 수 있는 손가락의 의미가 뭔지 이 방향성이 뭔지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쓰는 과정이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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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든 손가락의 모양새를 자소서로 하면서 포인트나 포커스를 만들어지는데 역사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입니다. 보통 1학년 때 일반적인 활동을 하고 2학년 때 관련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집중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역사학과는 훌륭하게 어느 곳에서든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의 행정과 행정의 의미 그 다음에 현대 직업까지 그래서 과거 자 이건 현재 이제 지금은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순차적으로 다 고려를 하면서 쓸 수 있을 것이니까 고민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하면 이 학생처럼 전공적합성을 고려할 때 첫 번째는 이 전공도 여러 가지 이런 전공도 있고 이런 전공도 있고 이런 전공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공적합성이라 하면 요 안에 있는 기본적인 활동들을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어느 전공을 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분석력이 될 수도 있고 이해력이 될 수도 있고 인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산력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어디나 분석력 이해력 인식력 인내력 아니면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이 학과 특성을 찾다 보면 학과 공부와 관련돼서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거를 하면서 이런 능력을 찾으면서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하면서 이 학과 공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학과에 관심을 보였다. 이 관심에 대한 이 학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을 이 과 과 이름 역사학과니까 역사만 하고 행정학과니까 행정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학과에 필요한 요소들 요소들을 내 활동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전공적합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중산동 Q&A 공급방 동아쌤입니다.